오늘은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그러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우리는 약어로 RAA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점을 설명하려면 먼저 콩팥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콩팥은 우리가 다른 말을 신창이라고도 부르기 하잖아요 콩팥에 들어가는 현류량이 감소하게 되면 토리 겨세포에서 레닌이라는 물질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레닌이라는 물질은 안지오텐신오겐이라는 물질을 안지오텐신1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리고 안지오텐신1은 허파에 있는 ACE 효소 다시 말해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에 의해서 안지오텐신2로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안지오텐신2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먼저 교감신경의 영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교감신경에 미치는, 우리 몸에 미치는 것이 아주 많이 있지만 오늘은 혈관이 미치는 영향을 먼저 살펴보시죠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동맥을 수축하게 만들어줍니다 어쨌든 세동맥을 수축하게 되면 혈관이 좁아진 거니까 혈압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상승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리고 안지오텐신2는 교감신경을 활성시키니까 당연히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이 상승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뇌아수처 디어베드 영향을 주는데요 안지오텐신2는요 ADH를 분비해 주게 만듭니다 ADH는 무엇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항이뇨 호르몬이죠 항이뇨 호르몬은 뭐죠? 인혈을 막는 호르몬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소변 배출을 막는 호르몬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체액이 늘어나는 시스템이죠 적절히 소변이 배출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체액이 증가되는 것은 결과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혈압이 상승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뿐 아닙니다 안지오텐신2는요 부신 겉질에 영향을 줘가지고 알데스테론을 분비해 주게 만듭니다 그럼 이 알데스테론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나트륨과 물의 재흡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이것도 또한 혈압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죠 결국 RAAS는 혈압조제의 중요한 기전을 설명하는 한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